이시한의 읽은 척 책방 사실 이 사람이 속한 산업이 사회적으로 경시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부침이 심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경영자인 친척은 경기에 민감한 사람이고요 여러 사업부가 있다 보니까 이 사업부는 늘 폐지 위협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이 정도면 직장인으로서는 열심히 할 마음이 안 날 상황이죠 하지만 이런 여러가지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요 열심히 자신의 일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의 어려움은요 20세도 안 된 어린 나이의 직장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권한과 책임 그리고 자율성을 줘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어차피 별로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잘 살린 사람이 바로 스탠디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이 이름 자체만으로도 이미 굉장한 상징성이 있어서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데 우리나라는 모르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제가 힌트를 준비한 것이 바로 이 옷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옷을 자주 입고 나오는데 이 촬영을 위해서 특별히 구입한 건 아니고요 원래 가지고 있는 옷입니다 이런 기회에 있는 거죠 뭐 자 좀 힌트가 됐나요? 바로 이 스파이더맨을 만든 사람 그리고 스파이더맨 뿐만 아니라 아이언맨, 토르, 헐크, 엑스맨, 판타스틱4 등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마블의 캐릭터를 만든 사람이 바로 스탠리에요 이건 수사가 아니라 진짜로 마블의 그 수많은 캐릭터를 직접 다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도 모르시겠다면 그동안 각종 마블 영화에 나온 바로 이 까메오 할아버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手은 안 멈출되기에는 따뜻해서 내 손은 안 금방 내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안 돼? 저는 안 dzie는 것입니다 나는 튿이 잘 모르겠어요 나의 쓴 소리가? 나의 틈이 나의 틈이 나의 틈이 나의 틈이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나의 틈이 마블은 굿맨이라는 사업가가 경영하는 여러 출판 그룹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 소속의 만화가인 사이먼과 커비가 캡틴 아메리카를 만들어내면서 그나마 이름이 조금 알려지기 시작한 만화 출판사였거든요 여기에 고졸 견습 직원인 스탠리가 굿맨의 친척으로서 입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이먼과 커비가 DC의 스카우트로 회사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19세밖에 안 된 스탠리가 갑자기 이 만화 출판에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굿맨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만화 사업부가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아니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남성 잡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스탠리는 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사실 새로운 책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임시 방편으로 맡겨놓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스탠리는 창작자로서의 열정과 자신의 시간을 모두 갈아 넣어서 이 기회를 잡는 거예요 미국의 20년대를 덮친 대공황과 그에 따라서 실직한 아버지를 둔 탓에 언제든지 길거리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으로 아주 불안한 소년 시절을 스탠리가 보냈거든요 이 스탠리가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절박함이었어요 이 절박함은 이 소년을 일벌레로 만드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초심을 잃었다고 말할 때는 이런 절박함이 떨어질 때잖아요 그런데 스탠리는 어린 시절의 경제적 궁핍이 트라우마로 남았는지 평생 이 절박함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런 절박함만이 그의 성공의 비교는 아닙니다 이런 절박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지는 일의 양은요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었거든요 경영자인 굿맨이요 이름만 굿맨이지 그렇게 굿맨이 아니더라고요 배드맨? 그런데 스탠리에게 주어진 일의 양은 그야말로 그가 창조해낸 슈퍼 히어로들처럼 일의하는 양이었던 거예요 이걸 스탠리는요 자신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방안을 찾아내게 돼요 자신이 처음 캐릭터 설정과 그리고 마지막 결말을 쓰고요 그 나머지를 비워놓고 그것을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들에게 넘기는 거죠 그런 자율성이 주어지니까요 여기에 방식에 익숙해져서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창작자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지금의 마블의 스토리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편집자의 권한을 대폭 이양한 데에는 주어진 시간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작업량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형편도 존재했지만요 그래도 발행 종수를 줄이는 대신에 같이 하는 팀을 믿고 맡겼던 스탠리의 판단도 필요했던 거죠 스탠리의 성공 비결로 첫째 절박함, 둘째 권한 위임 같은 걸 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성공 비결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소통이에요 스탠리는요 몇 천만 권씩 발행되는 만화책의 뒷면에 요즘 말로 치면 편집자의 후기 같은 것을 넣어요 처음 시도하는 거죠 독자들에게 그래서 작업실에서 일어난 일이라든가 아니면 캐릭터 창작 뒷이야기 이런 것들을 들려주게 되거든요 독자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스탠리를요 자신들의 우상인 히어로들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삼촌처럼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소통은요 이런 일방향이 아니라 언제나 양방향이죠 독자들은요 스탠리에게 팬레터 비슷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보내는데요 단순히 좋다 감사하다 이런 말도 있었지만요 다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좋겠다거나 아니면 이런 캐릭터는 어떨까라는 제안도 많이 합니다 그 의견들을 모아 모아 모아서 스탠리가 만든 캐릭터가 바로 스파이더맨입니다 이 티셋을 그냥 입은 게 아니죠 스탠리에 대한 리스펙의 의미예요 스파이더맨의 아버지거든요 그 전까지 DC가 만든 슈퍼맨이나 배트맨, 원더우먼 같은 캐릭터들 아니면 마블에서 만든 캡틴 아메리카 같은 캐릭터도요 슈퍼히어로서의 어떤 일상 고민 따위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빌런들을 이기고 지구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스탠리는 친근한 이웃 스파이더맨을 만든 겁니다 외계인이나 타고난 신족 전사 이런 것이 아니라 옆집 사는 평범한 이웃이 어느 날 초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나온 캐릭터인 거죠 기존에 없던 히어로인 거예요 이 스파이더맨은요 빌런과 싸우면서도 그리고 충농증, 알레르기 알레르기 저도 있는데 알레르기 진짜 싫거든요 그리고 여드름과도 싸우는 고등학생 히어로입니다 이런 그 친근함 때문인지 미국인들의 스파이더맨에 대한 사랑은 아주 유별난데요 레이건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아침에 신문을 보실 때 어느 면부터 보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단 스파이더맨 연재 만화부터 보고 그리고 정치면을 펼친다 라고 해서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의 성공 비결은요 바로 스탠리의 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요 소통을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캐릭터로 다시 만드는 거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잘 전하는 게 소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들여다보는 그런 소통의 결과물이 바로 스파이더맨이고 마블의 여러 창작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마블의 히어로들은요 여성이나 흑인, 동양인처럼 주류 서양 사회와 거리가 있는 캐릭터들에 상당히 개방적입니다 물론 이 독자층을 잡아야겠다라는 현실적인 비즈니스 논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5, 60년 전에 세계에서 이런 생각 자체가 다른 이런 세계에서 이런 사람들이 히어로가 될 수 있었다는 건 상당히 개방적인 소통의 결과가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마블이 디즈니로 이렇게 합병되면서요 스탠리의 평생 꿈이던 만화의 영화가 실현되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때 스탠리는 마블의 주요 창작자는 아닌 상태였죠 그래도 마블은 곧 스탠리고요 스탠리는 곧 그의 캐릭터입니다 미국인들의 이런 존경심은요 이후 나오는 거의 모든 마블 영화에 스탠리를 까메어로 등장시키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퇴출될까 두려웠던 직장인이요 스파이더맨의 아버지이자 현대신화의 창조자로 되기까지 가장 중요했던 것은요 그가 그의 독자들과 나누었던 소통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슈퍼맨과 배트맨의 창작자도 스탠리와 같은 지위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마블이 다른 회사에 넘어갈 때도요 조건은 언제나 스탠리가 근무한다라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탠리는 고용 불안에 시달릴 필요는 없었죠 뭐 그러다가 말년에 폰지사기에 휘말려서 고생을 좀 하시긴 하셨지만 그런 어려움을 이겨낸 것도 결국 팬들의 독자들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입니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이 더 마블 맨은요 이렇게 정리된 형태는 아니고요 스탠리의 생애를 따라서 쓴 전개 형태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인과와 판단의 근거가 더 명확한 것 같으니까요 한 번쯤 보시고 창작자보다는 직장인 생활인에 더 가까웠던 그의 일생에서 좋은 인사이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스탠리가 만든 말이자 스파이더맨의 히트어에는요 이런 말이 있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지금 여러분 영상 시청에는 좋아요와 구독이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